룬텔러 이어서 갑니다 여긴가? 저기 모래밭? 지금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지나가면은 다음 구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오우씨 뭐야 아 너무 뭐야 아니 갑자기 어떻게 깨 이거? 어떻게 깨요? 갑니다 그냥 아 물량 레벨업 자 반대쪽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는 탑부터 찾아야겠네요 아무것도 안보이네요 오 뭐야 전쟁 중인가 본데요? 전쟁 중인가 본데요? 탑을 봤습니다 맵이 별로 안 넓네요 특별히 뭐 갈데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는 난리가 났네 자 저 전쟁터가 있었고요 전쟁터 밖으로 지나갑니다 지금 맵에서 여기만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여기도 거쳐왔는데 여기는 뭐 별거 없었어요 그냥 이거 이게 도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인 내독 병사의 모자 이게 천이고 이게 경갑 그리고 이게 중갑인 것 같네요 어 중갑계열의 방패까지 있네 아예 저는 마법사 세트 입겠습니다 뭐 병사라고 되어있는 거 이런 모습이 됐고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마법사 같죠 뭔가? 와 나 능력치 올라간 것 봐요 165에 189야 아 인간들은 대부분이 마법을 못쓰게 됐대요 고블린강산 조사하기 여기도 퀘스트가 많네 제 목적은 메인 퀘스트는 여기서 이걸 타고 가는 것 같거든요 퀘스트 내용을 생각해보면은 여기서도 퀘스트가 많아요 다 깨고 가겠습니다 여기 던전 있네요 어 여깄네 물을 따를 용기 있는 자만 들어요 뭔 소리야? 일로 가라는 건가? 아아 요기 요기로? 호호우 잘 만들었구만 어 그거 아닙니까? 짜식 너무 끈질겨 얘네들 자 2번맵 첫 던전 보상입니다 정령의 반지 오 야 상위원이네 그냥 기존에 있던거 기존에 있던거 만화회복 2로 맞췄거든요 새로운 던전 찾았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오 여기 되게 조그만 곳이네요 단장 성기사 뭐야 둘이야 아유 잠깐 성기사 그 도시에 있던애네 얘는 뭐 힐도 하네 맞는게 더 아픈가보다 어디보자 오우 뭔가 좋은거 줄거 어? 잠깐만요 못 올라가는줄 달빛의 목걸이 목걸이까지 HP랑 방어력이 올라가네요 자 이쪽에도 던전이 있네요 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익사했었습니다 어? 자아 어 떨어지는거 아냐? 잠깐잠잠잠잠 잠깐만잠잠잠잠 어어 내 금아 지옥같다 저기 떨어지면 살 방법이 없더라구요 음 생각보다 웹이 짧아요? 여기 웹들이 다 짧은데요 생각보다? 광부의 결혼반지 어 특이한게 나왔네 물리관통력 이동속도 시전속도 야아 이건 보상이야 어? 아 이거 깨야지 배를 탈 수 있는거였구나 ㅎㅎㅎ 몰라서요 어 얼어붙은 파편 아 이렇게 쏘는거야? 어우 멋있네 저기서 배를 타는거 같지요? 어디 배가 어딨어요? 배가 있는거예요? 배가 없어요 사령관 배가 없어요 어떡하지 어 배 와있다 갑자기 와있네 오 야야야 그런게 어딨어 야 아니 뭐해 뭐해 이래 현재 시간 14시 2시간 지났습니다 낚시레벨 5 오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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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안녕하세요 야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이동하는데 산장님 어 뭐야 오 오오 물고기 물고기 아이씨 어 저긴가봐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갑니다 잠시만요 좀 붙여서 되면 안될까요 갑니다 야 새로운 마을로 왔습니다 맵은 볼 수가 없네요 여기로 가면 되나보다 맵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올까요 자 왔습니다 자 킹스마운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이 이쪽인 것 같은데요 마운트 쪽 오 캐스트 받았다 필드보스 잡아오시오 별 8개 8개는 좀 심하잖아 어 집을 팔고 있어 왕석은 집값이 비싸 500원에 구매할래? 살게요 이거 우리집 아니에요? 왜 못 들어가요? 저기요 아우 들어가기 힘드네 야 집 바로 옆에 옷가게 있어요 어 루나스의 모자 와 뭐 왜 이렇게 비싸 여기가 천이고 여기가 경각 여기가 중각 와 중간 멋있다 아 근데 너무 마을 예쁘게 잘 만들었다 이게 게임이지 캐스트가 많다 아 큰 물고기 새 가져오라고? 어 작은 물고기를 파네? 야 너무 좋다 아 고기도 파네 어 마읍사다 왕국 마읍사 달프 학자의 지팡이를 본 적이 있는가? 아직도 허접한 지팡이를 쓰고 있다네 학자의 지팡이를 구해다 줘 그럼 마법을 알려주겠네 아 나도 못 사 나도 못 끼는 거야 끼고 싶어도 학자의 지팡이는 아 진짜 어 교회인가 보다 메인캐스트 전사의 석상이라 대부분 위치는 기록상으로 알고 있데만 현재 자네의 상태를 보면 그곳에 살아남지 못할걸세 강해질 필요가 있네 나의 인도를 따라 세상의 위협을 조금씩 줄여보게나 차플로니아 지역에 있는 큰 문제들을 해결해보게 다음 이야긴 다리 오면 계속하지 오오오 아 뭐 이렇게 넓어 뭐야 어? 너 왜 여기 있어? 나한테 죽지 않았냐? 어? 그래? 저 로제라는 대로 가봐야겠습니다 어? 아 여긴 투기장인데 저거 100%씩 달성하면은 들어갈 수 있대요 보니까 이 게임에 지역이 총 6개 있나보죠? 퀘스트가 너무 많아서 아 보이지도 안다 이제 저 배는 어떻게 타는 걸까요? 아 잠깐 배 와있네? 아 다른 지역 갈래 아 야! 흐흐흐흐 이 어... 저 여깄는데 어디 뭐 없나? 여기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저 섬으로 못 가나? 일단 여길로 못 가면 저 섬도 못 가는 거 아닌가요? 가보자 아 갈 수는 있네? 네? 뭐야? 아 추워서 그래? 얼어붙은 요정숲 초입 이라는 데 왔고요 추워서 체력이 다나봐요 뭐다 나오지도 않아 일로 가면은 맵이 보이나 보다 아휴 추워 탑으로 왔습니다 아... 자 이곳으로 왔고요 일로 가면은 그... 마운틴 어! 안녕하세요 헉 여기 캐스트가 여기 사냥하는 캐스트인데 육... 육 단계에요 별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에요? 여기 난이도가 다 6인데요? 난이도가 다 6이에요 캐스트 나는 별 3개정도 해야되는데 이거 문제가 있구만 아 되게 튼튼하다 이거 아무것도 안주면 어떡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주면 어떡해요 뭔가 나왔다 묘비? 아 쟤 왜 왜 가는거야 야 나 태국 가야될거 아냐 차플로니아로 가서 메인캐스트를 하면서 철주기를 모아오는게 맞나보다 왔다 어 여긴가봐요 어 되게 가까워요 어 금방 왔습니다 어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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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떻게 올라가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돼 놨어 탑을 먼저 누르고 싶은데 탑이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죠? 보이긴 하나 여기서? 저쪽이네 보이네 근데 킹스마운트는 진짜 가깝다 여기는 금방 왔어요 아 왜그래 뭐야 해골기사는 아이씨 아이씨 아 야 잠깐만 잠깐만 개아퍼 개아퍼 아 나 힘들게 갔는데 나 이런 이런 무능한 걸로 웃기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좀 내버려 둬 게임 좀 보게 별것도 아닌 이상한데 해골기사 같은게 나와 에휴 배 왔습니다 오 나 떨어졌어 아냐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요 여기가 탑이거든요 여기가 탑이에요 오히려 이득이죠? 자 와 넓어요 어 진짜 넓다 아 아 차플런이야 예쁜 땅이네요 어 마을이 되게 작네요 네 되게 작아요 잃어버린 땅 동부래요 비어도 상태이상 같은건 없는데 이리로 쭉 가자 어 뭐야 이거 어? 뭐죠? 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아 독 독이에요 안녕하세요 이곳엔 무슨 일이오 이 지역을 나가시오 뿌리 물약을 가져오세요 아 아까 뿌리가 있던게 그게 물약이 되는건가? 어 역병의사 세트가 있네? MP150 이속 10% 올려준다고? 역병의사 어? 독주왕때문에 독 안걸려요 야 개좋은데 이거? 이속도 10%나 올려줘요 이게 뭐예요? 이후로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아 산다 역병을 산다 어 뭐야 던전이야? 뭔가 잔뜩 먹었어요 남은 시간이 보통 웹보다 훨씬 긴거 같기도 하고 타락한 요정의 지팡이 도끼 우와 왜이렇게 세 이거 어? 내 지팡이보다 쎈데? 어? 내 지팡이보다 쎈데? 아니 여기 내 난이도에서 하는 데가 아닌가? 진짜 풀도 어? 철광석이네? 드디어 먹었습니다 철광석 와 여기가 상자가 있는데면은 다른데서 사냥을 또 하고 와야 된다는 거네요 됐다 50초요?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아하 먹었다 야 하나에 90원이야? 진짜 많이 준다 목걸이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HP 회복 5가 붙어있네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라? 독주왕도 붙어있네 야 예술이다 예술 예술품이다 이건 아 룸망치 받았습니다 학자의 지팡이 하하 드디어 신무기 이거는 캐스트로 그냥 주자 스킬을 받고 싶으니까 아 쿨타임 줄어든게 보이네 0.98로 줄었죠? 학자의 지팡이 내가 쓰고 싶지만 예 기존에 쓰던거 쓰구요 캐스트부터 깨겠습니다 한테님? 마법사는 주겠네 전멸! 와 다음 마법 시전속도도 증가시켜준대요 쓰고 다음 5초동안 바로 야아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엄청난 발전이 있었네요 오늘 해볼수록 점점 마법 별로 없네 생각했는데 굉장히 충분히 강력한 마법들 오늘 배웠으니까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뵈요 안녕 안녕